여러분 안녕하세요. 딸솔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뿅 들을랬어 불닭소스 매워 너무 매운데 엄마가 연미랑 백미 이렇게 해서 떡집에다가 떡집에다가 박혀서 이제 떡으로 변신한거에요. 쌀을 가져가서 박히면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주신건데 진짜 맛있더라구요. 이건 꿀 꿀 꿀 딱 먹으니까 확실히 가라앉아요. 아 근데 불닭향이 너무 없다. 어떡해. 비비프로 된 것 같힐. 티블라미가 나를 가지고jä는 것 같다. 그련부터 얘만 뱉는 것 같다. 그러면 sabem. 비비프를 만든 것 같다. 그 부분은 별로 안cieмуh.. 그 부분은 혹은 다리 안타까운 입을 입을 때 그럼 이정도 다시 만나요. 까르떡 수염 카레 떡수염 불닭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못먹는다 묻혀서 먹어봐야겠다 떡볶이 떡볶이 같아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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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케트럼 듣고싶어도 못듣는데 아주 귀한 영상이네요 나케도 밥 먹어요 트름했어 우리 마키 트름 한 거 들었어요? 야 이거 진짜 귀한 영상이다 근데 나 콧물 흐르는 거 보이니 마키야?